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 티비 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석잠 초석잠을 언제 심는 것이며 그 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밭에 나와 있습니다 초석잠 캐는 모습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초석잠 심는 시기와 재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밭에 나와서 이렇게 초석잠을 좀 캐 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종자는 이렇게 촉 촉이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는 거 이런 거로 이제 심으시는게 잘 자랍니다 이쁘게 잘 자라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런 거로 이제 식재를 해주시는게 좋구요 초석잠을 심을 때는 요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초기에요 여기가 여기가 위가 아니고 여기가 위고 이쪽이 위로 오게 땅에 이제 위로 오게 이게 위로 향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요 물론 이제 꼭 이렇게 반듯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누여 누여서 이렇게 심으셔도 되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심는 거는 그리고 이제 요 촉 가능하면 요 촉이 있는게 좀 좋아요 품질이 자라는 것도 잘 크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 심으실 때는 요 촉이 부러지지 않은 거로 이렇게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요 초석잠을 심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 보통 3월부터 이제 신기 시작을 해요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식재를 해서 어 중부는 이 종군으로 심을 때는 약 4월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식재를 마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늦게 종군으로 식재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4월 말 5월 달 사이에 요거를 이제 모종으로 키워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으셔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석잠이 병충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뭐 크게 약 같은 거를 줄 필요가 없어요 약 같은 건 안 주셔도 되니까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토양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바스로 이렇게 쓰는 토양이 좀 부슬부슬한 이런 토양에서 심으시는 게 좋고 그 논처럼 이렇게 막 좀 지른 토질 그런 토질에서는 심으시면 안 돼요 참고하셔서 적당한 토질에 심으시면 되고 수확은 보통 겨울에 캡니다 보통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캡이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면 겨울철에 고수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통 1키로에 싸게는 뭐 15,000원에서 한 25,0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그 작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겨울철에 농가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렇게 심으셔 갖고 소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초석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 고수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재배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엄마손 약초농원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엄마손 약초농원은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블로그고 유튜브는 이제 어쩌다 농부 TV 로 제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뭐 댓글 달아 주시면 되고 초석장은 겨울철 고수독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라는 거 그리고 크게 재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 참고하셔 갖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초석장 재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이제 봄이 되면 그 심는 방법하고 그 재배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게 이제 종자를 심는 거 하고 종자를 심는 시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종자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가 적기고 그 다음에 좀 늦게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 5월 중순 그때까지 이제 모종으로 식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 갖고 겨울철 고수독 작물 초석장 재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농부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진 ientes 내 뱅에 뱅에